아끼고 아껴봐야 어차피 의미가 없더라 마치 하수스톤의 전장패스를 골드로 살 수 없게 된 시점부터 아껴서 뭐한들 인생 청산하겠습니다 우르 부엌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원하는 크로마는 한 대여섯 개 사서 많이 아까웠다 즐거웠다 계속 가보자 가보자 워이 카지도 않는데 어 명품이 그렇지 뭐 난 그런 명품의 역사도 모르지만 이름값을 보고 달려 두는거라고 근데 안될거 같냐 아 되게 되나 어 아 살짝 지금 후회되는거는 이렇게 얘네 육렙 칠렙 만들 때 토큰이 필요한데 그럼 되게 싸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못하는게 좀 아쉽네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게 많이 남는데 뭐 스스로 하고 생각하죠 하나 빼고 하나하나 가는거 보다는 살짝 딱 될 줄 알았는데 되게 여유롭게 샀네요 컷 컷 컷 컷 컷 컷